일단은 게임이 퀴즈 맞습니다. 이게 스팟게임 스팟퀴즈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스팟퀴즈, 게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풀어보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레크레이션 스팟이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레크레이션은요. 여러분들 처음만 갔을 때 굉장히 하면 좋은 레크레이션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가 펭귄 모양을 해주시고 좀 귀엽게 레크레이션 하셨을 때는 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귀엽게 펭귄 모양을 해주시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옆사람이 짝꿍이 있으면요. 짝꿍하고 악수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행복하라고 이야기해줄 거예요. 제가 옆사람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아니면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나한테 해줄게요. 얘기를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행복하세요. 한 번 더 행복하세요. 손을 잡고 오래 삽시다. 한 번 더 오래 삽시다. 한 번 더 오래 삽시다. 한 번 더 오래 삽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랑합니다는요. 안 안 해도 되지만 그럴 땐 조금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트 있죠. 작은 하트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은요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약간 어색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스팟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저도 이제 어떠한 뭐 이러한 가게 빼고도 뭐 다른 데 특강을 갈 때요. 스피치 친절 가게를 갈 때도 항상 레크리에이션을 먼저 놓거든요. 그런 거 친해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묻게 되잖아요. 저한테는 또 호의적이게 해야 돼요. 청춘들이. 그래서 이런 레크리에이션 스팟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심리 테스트를 한 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심리 테스트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심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점천 안에 요거 요거 블럭 보이시죠? 자 여기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혹시? 그 색? 제색. 네. 영천은 이게 무슨 색 보이세요? 여기 안에 이거 색깔 무슨 색이 보이세요? 검정이요. 검정이요? 네. 이게 검정으로 보는 거야? 네. 첫 번째 회색으로 보인다. 자 혹시 빨간색 안 계시죠? 자 노란색 혹시 있으신가요? 베이지색도 노란색. 안 보이세요? 자 여기 선생님 자세한 거 보세요. 그게 또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그냥 회색이에요. 회색으로 보이죠? 아 여기는 다 회색이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노란색이 많아요. 베이지색도. 눈이 뭔 일이냐? 아니요. 아니 이게 여기 노란색이 많아서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 여기 이 색깔을 말하는 거. 지금 회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어린지 분들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를 많이 가면 애들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여기 아니죠. 근데 사실 저도 회색으로 보여요. 근데 베이지색도 노란색으로 보이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가장 많이 받는 게 회색이랑 노란색인데 노란색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네. 한번 올바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회색. 우리는 다 회색으로 보이죠? 자 중립적 성향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동아함을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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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좋은 거예요. 자 두번째 빨간색은요. 매우 공격적 성향을 빌며 굉장히 신경질적인 분노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노란색은 공격적인 성향으로 다소 공격적이고 약간 신경질적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흔들리는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흔들리는 빨간색은요 여러분. 굉장히 땡땡꼬 기질이.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땡땡꼬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얘기해.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간색이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2.3만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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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란색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곳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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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시민테스트가 있을 때는 서로 너무 사람들이 여기에 열릴 만지 않도록 재미로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재미로 가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마디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민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똑같은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틀린 그림을 찾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에 틀린 부분이 다섯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딱 보여줬을 때 먼저 보이는, 가장 먼저 보이는 첫 번째 틀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자. 가볼게요. 짠! 짠! 어디가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귀! 자. 우리 하사경 선생님은? 갈매기! 갈매기! 자. 영국 선생님 어디가 먼저 보이셨어요? 어디가 먼저 보이세요? 혹시? 괜찮아요. 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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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자세히 찾아보세요. 영국 선생님. 틀린 부분 어디가 보이셨지? 어디 보이세요? 모르셔서 보이나? 고리가 하나를 보으서 보이셨어요. 그렇죠! 자. 꼬리 꼬리 꼬리ь셨어요. 자. 여러분들 첫번째는 해예요. 해가 어디가 다를까요. 여러분. 해이 어떻게 맞죠? 많죠. ㅋㅋ 양장에 관찰이 있는 분들이 Almost花 HimITE 찾았ora weakness 이거는 조금 등굴해요. NDHIVE 자 Мне zweiten 귀 찾으셨지요? 귀 찾으시나요? 네. 귀.lists 하나고 두개이죠? 세 번째, 잔디예요. 잔디는 여기가 없고, 여기가 있어요. 네, 잔디. 풀 먼저. 그 다음에 새는 선생님, 여기 하나가 없고, 여기 보죠. 그 다음에 꼬리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요. 그럼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해를 먼저 발견한 선생님들은요, 굉장히 풀에 보이지만 여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선생님은요, 사고방식이 독특한 내용이에요. 우리 행복한 내용이. 그 다음에 잔디를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들은 여기는 없지만, 예리한 직범과 여린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를 먼저 발견한 선생님은요, 자기감정을 솔직하고 예민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꼬리 가장 먼저 발견한 영국 선생님은 부드럽고 유수한 스타일이에요. 맞나요? 어떻게 영국 선생님? 맞다고 하죠. 정보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재미로 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 중에 하나 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있을 거예요. 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심리 테스트 여러분 약간 줄거리 이야기가 있는 심리 테스트에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볼게요. 자, 햇볕이 따사롭게 내릴 쬐는 화창한 주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랜만에 어떤 약속도 없이 집에서 주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러나 문득 환창한 날씨를 직접 느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잠깐 집 앞에 공원이나 산책할까?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는 편안한 차림으로 나와 공원을 거닐며 따사로운 햇살, 여유로움, 시원한 공기와 함께 주말의 여유를 느낍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 한 아이와 마주칩니다. 아이는 무척 소중한 물건인 듯 마냥 두 손에 조그마한 화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에게 화분을 건네며 이야기합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매일매일 물을 주면 예쁜 꽃이 필거에요. 그렇게 화분을 건네받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소중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분에서 예쁜 꽃이 핍니다. 자, 여러분들 오리새구 상상하셨죠? 화분. 자, 여러분들 당신이 소중하게 키운 화분에서는 어떤 꽃이 피어났을까요? 자, 1번 말라버려 꽃이 피지 않았다. 2번 귀여운 느낌의 새빨간 꽃, 새송이가 피었다. 3번 여러 솜이의 작고 하얀 꽃이 피었다. 4번 커다란 자추색의 꽃 한 송이가 피었다. 자, 내 눈에는 뭔가 4번은 아니고. 네. 네. 3번입니다. 자, 골라줬어요? 자, 생일템은 몇 번? 2번. 2번. 햇볕 선생님은요? 2번, 3번, 3번, 3번. 1번, 2번, 3번, 3번. 영국 선생님은요? 저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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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볕 선생님은 골라주면 돼요. 1번? 2번. 2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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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2번 두 분이고, 3번, 음해, 고독할게요. 1, 2, 1. 자, 1번 없었고요. 2번은요? 사랑하는 사람에 만족하는 타입이에요. 음. 그래서 사랑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에 충실하고 만족하는 타입이라고. 네, 좋았어요. 자, 영국 선생님이 3번이죠?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사랑하는 타입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자랑하는 타입이에요. 또한, 사교성이 많아,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몇 번 골랐을 거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몇 번 골랐을까요? 2번? 저 4번 골랐어요. 왜? 매우 신중한 타입이에요, 사람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심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것도 인터넷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좀 친해지고 싶거나, 앞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